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굴 강구 나가신다. 오시는 줄 알았어. 멋진 폭발. 와우 개멋있어. 오 와우. 긴가민가 했네. 머리인지 돌인지. 잘했다. 와우 개멋있어. 아..드.. 천문에서 안보이게 가야되네.. 개무섭지? 이 집에 있어 이 집에 있는데 지금 놀랬어 놀랬어.. 왜 이렇게 파밍을 하고 있는거야? 오..좋았어 자기장 두 자리 자랐단 말이야 밖에 한번 볼까? 오 야.. 어금 너무 느낌이 좋은데? 한 대 박은 거 보고 나갔어 고행이네 또 온다 그쵸?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오 오 하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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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놀랬어.. 아니야.. 자연스러웠어.. 자연스러웠어.. 노린거..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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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렸어.. 하핫 노린게 아니고 놀란거 아니냐고? 여기 사람 한 명 더 있지 않았어? 걔 보다가.. 여기 있네.. 오 한 대 맞쌌다.. 나 엠투포 진짜 잘 쓴다.. 하핫 아니 이거 너무 빨리 쐈다.. 와.. 엠투포 진짜 잘 쓴다.. 그치? 하핫 하핫 아 쟤 보면서 놀래가지고 쐈는데 그냥 맞은거야.. 하핫 아니 딱 줌을 했는데 줌에 두 명이 보이는거야 뭔 말인지 알아? 줌을 했는데 줌에 두 명이 보여서 어 뭐야 이렇게 쐈는데 그냥 맞았어..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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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버틸 수 있어 한명이 없어 제롱 누가 움직여라 어떡하니 이거 너무 어렵다 왼쪽 가기 너무 안좋던데 내 밑에서부터 갈 수 밖에 없어 어떡하지 왜 자꾸 연막 저기서 까지냐 연막이 자꾸 내려가 예시점에서는 다 보여 그리고 오른쪽에 있고 나는 선택지가 없었어 그래서 연막을 차라리 이렇게 연막도 내가 저기다 까는게 아니야 보여줄까 뭐 그냥 가운데 깠는데 굴러내러가서 연막이 한 다섯개 있었으면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을텐데 이거 봐 난 저기다 까는데 내가 또르르르르 굵어서 저기서 까지더라고 그래서 왜 저기다 까졌지 중간에 하나 더 까야겠나 했는데 또 또 굴러 무빙무빙 다 맞췄어 과무하게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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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